댓글에 원하는 음식을 남겨주세요. 한 분을 선정해서 맛있게 요리해볼게요. 크롱. 안녕 크롱. 반가워요. 제가 지금 많이 바쁘거든요. 급해요 지금. 그래서 순식간에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. 제가 이거 군밤을 한번 해볼게요. 씻어서 칼집을 좀 내줄게요. 물로 한번 헹궈서. 팥집을 내줄거에요. 이렇게 한번. 이렇게 한번 넣어주세요. 열 십자로. 손 조심해서 하세요. 이렇게 열 십자로 내주세요. 우리집 2호기 부탁한다. 온돈에 200도. 시간은 제가 15분으로 해놓고. 한번 중간에 한번씩 열어볼게요. 항상 중간중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. 시간 돌려놓고 끝까지 있으면 탈수도 있어요. 중간중간 확인하는게 필수입니다.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. 잘 구워졌어요. 여러분 하나 까서 먹어볼게요. 뜨거운 짐 좀 나가면 까세요 여러분들은. 뜨거운 짐 좀 나가면 까세요 여러분들은. 잘 까져 먹어볼게요. 두방정도 해도 되겠어요. 깔끔하게 잘 까셨죠? 한번 맛있겄죠? 이거 한입 다 먹으면 뜨거워서 반짝이 해먹을게요. 음~~ 우와. 아우 아. 에어프레임이 진짜 좋아요 조용하고.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해서 드셔보세요. 안녕. 크로. 빠이빠이. 안녕. indian. 여러분이 엄청 잘 어울리네요.